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줄고 연체율은 상승하는 등 경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, 삼성카드, 현대카드, 롯데카드 등 전업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 4,168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.8% 감소했습니다. 이는 전업카드사의 총수입은 늘었지만 이자 비용과 대손비용 등 총비용이 급증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.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대내외 금융 환경의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카드사들의 자산 건전성 관리를 지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.